네, 어서오세요. 전도자님. 예, 예.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혹시 전도자님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진화서를 안 믿으시나요? 진화서를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미국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네. 그 진화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제 학생들이 다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들을 찾아갔어요. 그 교수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만요. 예, 예. 아, 됐습니다. 네네네. 어디까지 하셨죠? 그래서 그 교수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교수들도 다 어버버대면서 답변을 못한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진화론은 말 그대로 진화론, 진화설, 이론이에요. 가정이에요. 그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가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스노우맨님은 이제 성실하게 어릴 때부터 교과서를 다 믿었다면, 이 세상이 짜여진 프레임 속에 어떤 노예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깨어나게 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오... 자, 결론은 진화론은 제가 안 믿는다는 거죠. 아, 네. 네, 네. 그러면은 뭐... 성경에 쓰여있는 것처럼 그런 하느님이 7일 동안 그거 하셨다는 그런 거를 믿으시는 거죠? 예, 저는 그걸 믿죠. 아... 근데 그게요, 더 오히려 에이, 그걸 어떻게 믿지라고 할 만한 하나님이 이것도 만들었다. 이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다. 그게 말로 만들어졌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더 과학적이에요. 그게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예. 혹시 어떻게 과학적으로 더 가능성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런 것도 한번 이 사람은 뭐 서울대 철학과 학생이 자기가 뭐 유튜브 영상 올렸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번 제가 복사를 해놨는데 요거는 뭐 수학적, 수학과 교수가 한 건데 이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만 무슨 뭐 증명된 것만 믿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그 협소한 인식이다. 그런 것도 있고요. 혹시 뭐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아, 네네. 그분이 굉장한 지성인인데 그분도 이렇게 무교우는 그건 맞지 않다. 신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게 참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 그럼 이런 것도 지금 뭐 지금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메모장에다 복사를 해놨다가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서 믿는 건 아니고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겠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이 말하는 관념적 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적인 신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그거를 라디오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채널을 맞추기만 하면 음악과 목소리가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채널을 안 맞추면 이런 소리밖에 안 나니까 네. 그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안테나를 세워야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들어온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의 안테나를 세우면 믿을 수 없는 조건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가 코끼리 등 위에서 걸어다닌다면 개미가 자기가 코끼리 등 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스노우맨님이 한평생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요. 왜? 내가 왜 지옥이에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나 예수님 안 싫어했는데요. 넌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래서 지옥이 온. 그래서 스노우맨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려면. 성경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옥이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래서 절대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여기다 말씀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시고요. 여기 말씀 보시면 성경에 쭉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는지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기가 지옥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지옥 갈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볼 때 전도자 저 사람 미련해 보여요. 왜냐하면 뭔 토크원에서 뭔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이게 진짜 이거는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진짜 중요한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또 떼어드리자면 영생이 중요해요. 영생. 영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영생이라는 게 영원히 사는 건데 이게 천국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 말씀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스노우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 스노우맨님의 죄값으로 지옥에 가요.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사라져요. 예수님의 은혜로. 핏공로로.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랴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성경 쓴 거는 너희한테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다. 이런 소리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이 뜻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지옥에 안 갈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띄워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총 66권이에요. 이거를 이 두꺼운 책을 한약 액키스 차듯이 꽉 짜면 한 방울이 떡 떨어져요. 그 한 방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한 방울이 예수님이고 가장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WWF 프로레슬링에서도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 그 사람이 3장 16절 흉내내고 하는데 이게 핵심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예수님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지옥에 안 가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스노우님 여기 들어와가지고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걸 들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해하셨죠? 예. 스노우맨님 예수님을 꼭 믿으셔서 지옥까지 마시길 바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영접기도 해드릴까요? 만약에 본인이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할 건데요. 영접기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바로 요건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도 믿을게요 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무슨 스노우맨님 보고 교회 나오라 헌금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것만 내가 주 예수님 하면 스노우맨님이 주 예수님 이렇게 따라 읽는 거예요. 음.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별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제로 절대 할지는 않을 거니까요. 네. 다음에 마음이 내키시면 요거 꼭 하세요. 네. 네. 스노우맨님 또 질문 있으세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네. 예수님 꼭 믿으시길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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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애초에 여기 들어온 이유가 네. 제가 부모님이 이제 기독교셔 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항상 다니다가 네. 한 고등학교쯤 올라와가지고 교회를 잘 안 가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부모님이 계속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제 의지라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네. 네. 이해합니다. 너무나 공감하고 이해가 돼요. 예의. 믿는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믿긴 했거든요. 거의 뭐 반강제적, 의무적으로 예의. 네. 근데 뭐 이제 교회를 안 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게 다 거짓말 같고 네. 다 안 믿게 지는 거죠. 몸에서 멀어지면 이제 마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교회를 이제 안 가다 보니까 말씀도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도 좀 많이 떨어져 나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 하나님이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도 예예. 말씀하세요. 가끔 생각해보면 있는 것 같고 네. 스노우맨님 네. 우리나라에 참 스노우맨님 같은 분들 진짜 많아요.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커면서 교회랑 멀어지고 이렇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고 다 예수님 다시 예수님께 자기 생명을 바치고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나는 좀 부모님들에게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아들을 진짜 공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키워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얘가 공부 못하고 좋은 직장 못 잡고 딴 거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가 교회는 가야 돼. 너가 기도해야 돼.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진짜 좋은 부모님이라면. 근데 내가 스노우맨님 부모님 욕하려는 건 아니고 좀 그거는 스노우맨님이 오늘부터라도 아 내가 맞아 난 예수님을 믿었지.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잖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믿어야지. 그거를 꼭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딴 건 몰라도 예수님은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해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진짜. 근데 거기에 지금 새가 새가 소리를 내고 있죠? 아 네. 난 그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개시 같은 건가요? 아 네. 그 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저는 아까부터 그 새소리가 들리는데 네.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고 이제 안 나아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음 성경에 새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말씀이 나올 때요. 네. 새가 와서 그걸 씨앗을 뿌려줘서 먹어버렸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씨를 내가 씨앗을 밭에다 뿌렸는데 그 씨가 얇은 돌밭에 얇은 데 심겨지면 조금 싹이 나서 자라다가 뿌리가 밑으로 못 가니까 죽어버렸다. 그 내용도 나오고 또 어디 가시던 불에 뿌렸는데 얘가 이제 조금 싹이 나오다가 가시던 불에 막혀서 또 자라지 못했다. 이것도 나오고 또 하나는 씨를 길가에다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렸다 그랬거든요. 네. 그거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그걸 가져가서 그 사람한테 싹이 나고 성장하지 못했다.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건데 네. 지금 새소리가 들리니까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스노우멘님한테 제가 씨앗을 막 던지고 있어요. 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새가 응 안 믿어 응 먹지마 계속 집어먹는 거죠. 계속 집어먹으면서 응 난 안 믿어 계속 집어먹고 있어요.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노우멘님 새의 방에 속지 말고 이거를 어 나도 믿어야지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그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또 절대로 강제로 하진 않습니다. 영접기도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 이거 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한다고 내가 무슨 손해가 있지? 없어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는 거니까 미치겠습니까? 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기하죠? 아까는 안 한다고 했는데 신기하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선창을 할게요. 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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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스노우멘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새소리 있잖아요. 네. 그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했잖아요. 스노우멘님이 네. 진짜 신기해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스노우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아 예수님 믿어야지. 그 다음에 입으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선포했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에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스노우멘님 진짜 축하드려요. 오늘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네. 이제 앞으로 항상 누가 물어봐도 아 나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뭐 성경 물어보면 아 그건 내가 잘 모르는데 하나만 안다고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건 내가 안다. 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영접 기도도 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스노우멘님 오늘부터는 제가 유의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네. 감사하고 기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렇게 사시면 되고 마귀가 또 괴롭힐 수가 있어요. 한 번 네. 그 스노우멘님을 이제 노예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데 풀어가버리니까 바짝 약올랐잖아요. 마귀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한 번 스노우멘님이 타고 있는 배를 막 뒤흔들어서 파도치게 해가지고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 흔들리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네. 바다가 잔잔해지고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승리하는 걸 체험할 수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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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그 고비만 잘 넘기세요.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2단 같은 것만 조심하시고요. 네. 네. 부모님이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네. 너무나 축하드리고 앞으로 토크온에 제가 자주 하니까 네. 언제든지 저 보면은 쪽지에도 되고 뭐 물어보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스노우매님. 네. 아 저 혹시 네네. 뭐 전도자님은 어디 교회 같은 데 다니시는 거예요? 어디서 전도사 하시는 거예요? 예예. 교회를 다니는 그냥 일반 성도고요. 아 네. 예. 그 서울에서 다니고 있어요. 아. 예. 혹시 뭐 나중에 교회 어디 같은 데 다니고 싶으면 교회도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아. 예예. 뭐 그럼 좋겠지만 제가 곧 있으면 외국으로 가야 돼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외국 어디로 가세요? 저 영국에서 유학 중이거든요. 지금. 아. 근데 방학에 잠깐 들어와서. 예. 네. 멋있네요. 영국에서 유학하세요? 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음에 또 저를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와서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막 알려주고 싶거든요. 네. 예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진짜 축복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네.